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신의한숙 황금알TV 김성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올해 마지막 미국 FOMC 회의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자리 좀 낙폭이 커지는 시점이어서 산타렐리 좀 우려가 되네요.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쭉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리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주도주가 없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시기 힘드시겠다. 대응하시기 어려우시겠다라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상당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을 매수하는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우리가 한창 거래가 많이 될 때 역시 돈이 들어와야 주도주들이 나타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제는 지수가 쭉 올라가는 그런 시장보다는 개별주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 시장이 떨어지려고 하는 건가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그냥 실전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게 지난주 핵심이었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그동안은 대형주 중심의 장세였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주를 조금은 평소보다 조금은 작은 종목으로 갖고 왔고 예상은 뭐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들인데 문제는 이 이후의 움직임에서 과연 당장의 흐름들을 어떤 포인트에서 놓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이제 어려운 국면들입니다만 여기서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됩니다. 어차피 지난주 흐름에서 FMC 의사로 공개됐고요. 그다음에 실업수상 청구 건수 나타났을 때 시장이 기대했던 이야기들이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좀 됐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의사로 공개해보니까 연주위원들이 어, 속도 조절 좀 할 필요가 있네. 뭐 이제 0.75, 0.75 하지 말고 0.5, 0.25, 0.25 조금 횟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일단은 속도는 좀 조절해서 가자. 우리가 빨리빨리 너무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아니, 마라톤 해야 되는데 지금 100m 집주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후에 어떻게 체력이 떨어져서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겠어? 하는 부분들에서 또 같이 쫓아가는 입장에서 아이고, 저 지는 체력 좋다고 저렇게 뛰어가고 우리는 그냥 죽겠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드디어 아유, 야, 잠깐 속도 좀 천천히 가자. 뒤에 못 젖혀온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죠. 사실 미국 같으면 미국의 가계부채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 엄청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1,870조 원입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18조 원 이상의 우리가 이자 부담이 커지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국 같으면 가계부채의 약 10% 정도만 변동금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0%, 70%가 변동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미국과 같이 똑같이 속도를 맞춰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부동산이 무너질 수 있어요. 부동산이 무너지면 거기다 담보대출해준 은행권이나 그렇죠? 이 금융권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쫓아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에이,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 국채를 막 여기저기서 집어던지기 시작하니까 미국 역시 야, 우리도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건 좀 확실해져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셔라. 그리고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요. 가장 마지막에 봐야 될 지표가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 아직 확실하게 꺾였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3.5에서 지난번 3.7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지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3.7보다는 나빠지겠지. 3.8 내지는 3.9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가야지 시장이, 그래, 지금 앞서 있는 FMC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서 이번에 가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차트 잠깐 봐볼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지금 다우차트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미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이미 올라간 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정사실화가 되어진다고 하면 기정사실화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올랐으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8월까지 상승했던 이 구간 포인트 이 구간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서 미리 금리 인상 속도, 물가 고정 찍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번에 오히려 FMC 회의에서 0.75가 아닌 0.75가 아닌 0.25%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래 이럴 줄 알고 미리 올랐지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익실환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부터 미국 시장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는 그에 반해서 조금만 확인하고 가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같이 올라왔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어차피 지난주 말에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관련돼서 또 시장도 있었고 반장밖에 열리지 않는 그런 장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강력한 상승을 해주는 모습 즉 다시 다우차트에서 지난 고점을 넘길 정도를 나왔지만 이거는 제대로 된 장은 아니었어라고 하니까 이 끝에 머리에 오늘 하루에 양봉 내지는 상승세가 이어져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끝나야 우리도 안심하고 아 그래 우리 좀 쫓아가도 되려나 보다 라는 부분들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말 부분들의 지표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들에 대한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아직 되지 않았다면 다음에 대한 대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차트로 가서 넘어와서 생각해봅시다. 지금 이거는 한번 지난번에 제가 선을 쭉 그어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그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잠깐 멈췄어. 이제 하락 추세는 아니고 잠깐 눌러주거나 횡보하거나 혹은 다시 우상향에 의한 조정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배제를 하고 생각하세요. 다시 여기서 엄청난 폭락이 들어온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한 가지를 생각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그거죠.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여기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 이 빨간색 라인 선 그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지켜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상승한 다음에 눌러줄 때 우리가 어떤 조정의 포인트가 형태가 약 50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그재그 차트 있죠? ABC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A, B, C 이 정도 정도. 그래서 지금 딱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120일 이동평균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쉽게는 120일 이동평균선 정도만 깨지지 않는다면 너무 하방으로 걱정을 하면서까지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지난주부터 여러분 시장이 더 올라가든 떨어질 거 이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현금 좀 만들어 놓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죠? 현금을 만들어 놓으세요. 현금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수가 이렇게까지 해서 상승을 했는데 아직도 내 주식이 안 올라온 게 있다면 걔는 이번 차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쳐서라도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놨다가 다시 눌러주면 이제 주도주로 갈아타서 가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월요일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 밤 미국의 흐름에 따라서 이번 주 초에 강세가 없다면 아마 주 말 쪽으로 갈수록 강해질 거고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 초 월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오늘부터 강세, 강세, 강세로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조금은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 중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서 그래, 어쨌든 현금은 만들고 가는 게 좋겠지. 혹은 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FFC에서 0.25%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마도 기정사실화, 미리 선반영 이 부분들에 의해서 내려올 종목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년 연말이 되면 매물 폭탄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말을 더듬네요. 대주주의 세금 회피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중소용주 특히나 그렇게 해서 매물이 한 번씩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피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는 얘기도 한 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다음 주 FMC의 이전에 강세가 없다면 오히려 차라리 미리 조정했으니까 이제 다시 본격적인 상승은 갈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차트의 이 구간만 깨지지 않으면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120일 이동 평균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강세 마인드를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비중 조절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인 비중 체크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쪽으로 비중 확대는 괜찮을까요? 어떤 업종 바라보세요? 일단은 주도주가 지금 현재 다시 좀 부재해졌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그 얘기가 지금 사실 시간상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빼뜨렸는데 소비가 안 죽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부분에서 생각보다 탄탄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시간을 텀을 조금만 더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민간 소비가 죽으면 정부 지출 지난 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런 포인트 생각하면 되는데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정말 크게 빠졌던 성장주들 있죠? 크게 빠졌던 성장주들이 엄청 빠졌다가 바닥 다지고 다시 이제 터닝 포인트를 하려고 하는 종목분들 어? 이제 마지막 상승 한 번이 더 남았어. 이번에 크게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더 들어올렸다가 경기 침체 때문에 혹은 조금 뭔가 다른 이슈로 밀린다라면 마지막 상승을 해볼 수 있는 쪽은 그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본 쪽은 성장주 중에 플랫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 안에서 그럼 카카오, 네이버가 대표적일 거고요.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대표님. 힘은 카카오가 더 좋았죠. 둘 중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나와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올라갈 거고 마지막 순서가 4번인데 그 4번에 네이버 카카오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식하듯이 오늘은 카카오를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차트적인 부분들에서는 쉽게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대바닥을 찍고 나면요. 확실하게 21선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21선을 들어 올린 종목이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고요. 내려오면 21선 정도에서 지지받으면 다시 튀어나갈 수 있는 거고 그 자리를 한번 몇 점을 노려보는 차트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아, 그렇구나. 저 노란색 선이 바로 21동 평균선이니까 말이죠. 그죠? 딱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를 보는 관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어쩌죠? 아, 이번에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났다 그러고 아니, 덩치가 저렇게 큰 회사 돈 저렇게 잘 벌어놓고 이거 사고 터지고 이거 뭐야 막 이런 생각들 하셔서 많은 분들이 카카오를 떠날까 했는데 아, 딴 데 갔더니 내 친구가 없어 친구들까지는 어떻게 젊은 친구들까지는 어떻게 옮겨올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들 몇 번을 가르쳐 드려봤자 어머니, 이렇게 해서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사진 전송이 되고요 다음 날 또 이거 어떻게 사진 보내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하면 사진 보내줘요 다음 날 또 그렇죠? 딱 가서 또 이렇게 이렇게 수십 번을 가르쳐 드려도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내가 길들어진 부분들을 이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시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이구나 이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광고 인벤토리 확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부분보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데이터센터 불이 나서 어떤 마비가 됐을 때 아, 카카오의 이게 과연 악재일까? 라는 생각에 보면 아니, 이건 악재가 아니라 호재야 왜? 마치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치명적인 혹은 우리가 오늘 간화하고 원리컵, 그렇죠?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화 선수들이 속도가 엄청 빠른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여기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약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파악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상당히 심각할 건데 어? 야, 여기 한 번 뚫려봤어 아, 여기 보완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센터의 화재 부분들은 너희들이 가장 부족했던 거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이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야 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악재가 차라리 드러나버리는 부분들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어떤 참사가 일어나거나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야, 너네 최소한 이 정도는 해놔야지 뭐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투자를 하고 뭐 센터로 백업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놓고 이런 가이드라인 내려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래, 그거 맞추면 되지 뭐 계속 사업을 할 거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가이드라인 대로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요 또 사고가 터졌어요 만약에 지진이 났다고 합시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고가 터졌어요 그랬을 때에 면책부가 될 수 있어요 어,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가학력의 상황이었으니까 나는 책임 없어 라고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책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갔다면 이건 이 기업한테는 악재예요 근데 가이드라인만 딱 주고 이것만 너 잘 지키면 너 괜찮을 수 있어 라는 식의 이런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오히려 기업에게는 약점을 보완하고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공략 포인트 봅시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선을 이렇게 강력하게 뚫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거래량 터졌죠? 눌러줄 때의 21선 오늘 딱 왔군요 그렇죠? 현재가부터 5만4천원 정도까지 매수 포인트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 120이동평에서 6만5천원 자리에 크게 걸릴 자리는 있겠지만 거기만 뚫린다고 하면 7만5천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조금은 길게 봐야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 1분기 1분기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만약에 이게 5만원을 깰 때 툭툭 깨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견딜 수 있는 가격 4만8천원만 안 깨진다고 하면 우리 뭐 카카오도 한 번 정도 비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신 차리고 그렇죠? 국민들한테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카카오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네, 카카오 참 우리 투자자들에게 애물단지 혹은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이죠 다시 한 번 시세 노려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셨고요 목표가 7만5천원 손들과 4만8천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짧게 솔루스 첨단 소재 AS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딱 이맘때 받았는데요 4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네요 목표가가 4만7천원인데 지금도 신규 진입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주에 그래서 계속해서 2차전지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예요 21선을 강력하게 뚫어놓고 뚫어놓고 눌림목 줄 때 20선에서 다시 튀고 그 다음에 또다시 20선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올라가죠 이제 완전히 초대형주뿐만 아니라 조금 사이즈가 작은 것들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4만원에는 매물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뚫어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4만7천원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이것도 조금 시간은 걸릴 테지만 충분히 공략 포인트는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목표가 4만7천원 그대로 유효하다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